네. 기원식 선수 웰과 이제 이단의 선수 파란의 선수로 팬들이 뽑아주셨습니다. 팬들이 직접 뽑은 이단의 선수로 선정되셨는데 호감이 어떠신지. 일단 다른 어떠한 상보다 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선정해서 주신 상이기 때문에 더 꽉 기쁜 것 같고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기원식인종이라는 별명을 팬들이 푸시 올렸어요. 혹시 별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. 아니요.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별명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. 혹시 별명 듣고 나서 기분이 어떠신지. 이게 김원희 선수가 상대 공격을 다 잡아먹어서 기원식인종이. 그런 뜻이라면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이거 뭐지? 무슨 별명이지?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. 이거 뭐지? 무슨 별명이지? 그리고 저희 웰바이즈건, 릴레스건. 이거 잘 써서 잘 회복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팬분들께서 직접 뽑아주신 상이라서 기분이 멋지게 더 좋고 너무 좋다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그거 어디 가드 같은 거 쓰셨던데 마스크. 많이 나왔는데요. 아직 뼈는 다 붙지 않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셔서 마스크를 쓰고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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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